느낄 수 있습니다 오지환 스윙 타이밍 뺏기면 안곤소 풀카운트 풀카운트 헛스윙에 삼진하우 낮은 볼 생삼진 높은 공에 스윙 삼진하우 아까 그 수비 실수가 더 마음에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건 김민우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지환 스윙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고 있는 거고요 헛스윙 원투 카운트 바깥쪽 이번엔 홈런 선도 양석환 스윙 7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구종을 선택할 만해요 풀카운트 승구 헛스윙 헛스윙 핫스윙 이러고 하는 데요 들어갑니다 끝에 힘이 좋아가지고 멈쭈 4타자 정도 스윙성진 계산대로 지금 박영현 선수가 투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박영현 선수들이 스트레이크 컷 저돌쪽이잖아요 바깥쪽 핫스윙 삼진 오늘 그래도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한 번 낮게 스윙 풀카운트 주자 띕니다 스윙 삼진 0-2로 연결 빠집니다 들어갑니다 낮은 커스로 다시 한 번 주전과 백업 역할을 했었던 두 선수 핵마브 스윙 바깥쪽 뜻밖의 상황에도 과감하게 투입을 그렇죠 그러면서 스윙 삼진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옵니다 사이드에 던질 필요 없다 이런건 체인지업을 던질 것 같습니다 투앤 투 스윙 삼진아 유리한 카운트 스윙 투앤 투 스윙 결정이 나눠 볼카운트 결과는 들어옵니다 룩킹 헛스윙 원 보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스윙 삼진 타일이 있고 마운드에서 싸움 딱 같이 헛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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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공에 스윙 스윙 스트라이크 높은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높은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바깥쪽 원앤투 낮게 꽂힙니다 삼진아 좁히죠 연화구에 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스윙 삼진입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선수가 2루수로 나와있습니다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4구 낮았습니다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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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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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 5구 5구 6구 12 수윙 3구 RM kız 섬집니다. 들어갔어요. 기다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기지. 이기지 않겠습니다. 아 낮은 공이 방망이 돌아갑니다. 좀 표정네요. 이제 선배들과의 계속 좋은 소통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높은 공. 높은 공이. 스윙 삼진. 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구구째입니다. 스윙 삼진. 여러분들의 머릿속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고요. 허치입니다. 오투에서 허치입니다. 스윙. 스윙을 차급할 수 있어요. 틀어올리면서. 팔이 좀 아픈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8월 9월 보란듯이 지금 좀 비칭합니다. 아 부팬투스가 70이닝 넘긴 건. 상당히 많아요. 스윙. 투하우 끝점권. 바깥쪽. 다시 수상 뛰었고. 삼진. 그리고 1호에서. 아웃. 하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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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도 못 치는 공이 맞는 거죠. 자 이번에도 하스윙. 오늘 현재까지 2타수 보안타에 김영준. 바깥쪽. 루킹삼진. 페스티볼 싸움을 받은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스윙 삼진.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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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 끝. 코리아 시리즈 첫 팔을 제압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